역시 KBS 역시 KBS 아니 여기 다 공간 있지 않나요? 김희씨 집중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쪽에서 관계성이 점점 줄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희정 배우님 저는 여러 이미지를 정하실 때 보일수록 보일매 다섯 글자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을라카사 내 인생을 좀 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기자분들께 어필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만 한번정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그러면 마무리 인사로 갈게요 네 여러분 한번씩 마무리 인사 쭉 하고 야 모형님 모형님 뭐 할말씀 아닙니다 까칠하게 가셔야죠 네 어 부족하지만 지켜봐주시면 많이 좋습니다 어 죄송해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양경현미원의 매력이 아 진짜요 니가 백칭이라고 박경현미원님 니가 백칭이라고 아 저도 그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무리 인사 짧게 한번 또 감독님이 쭉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기획 의도나 자기를 보면 그런 글이 있던데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그려가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뭐 밑그림이 주어지고 색칠만 하는 인생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동이의 인생은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도 한편의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같이 고생하는 스태프들이 하나하나 밑그림부터 사극을 그리고 또 아름다운 색칠을 해서 좋은 드라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도 박수를 한 번씩 마무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미라는 역할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라차차 멤버들은 따뜻한 드라마니까 오늘 여덟 여덟시 밤에 첫번째 보니까요 많이 보시고 많은 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태프들 재미있는 인생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양병열 배우님 말씀하실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 제가 차열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굉장히 저랑 많이 맞닿았던 점이 되게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차열이의 아픔과 저의 개인적인 아픔의 어떤 그런 지점들을 작품을 같이 하면서 저 또한 같이 성장을 하고 같이 위로를 받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 어 힐링하시고 위로 받으시고 뭔가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보신 것처럼 많은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히크닉이 되게 좋잖아요 어 좋은 분위기 속에 열심히 어 좋은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 코로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 열심히 할테니까 그냥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민주 대표님 네 어 앞에서 너무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의 그런 응원에 힘 받은 사실 촬영을 하는 거라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선하재도 배우님 네 요즘보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삶을 다룬 그런 드라마를 안했다는 네 요즘보다 저희도의 역할을 좀 비유하면 나만 써주시고 더 사랑스러움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사수 6개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배우님 네 KBS 시청자 여러분들 을야차차 네임 인상을 보시면서 을야차차 할 수 있는 이거 녹화방송인가요? 네 저 아들한테도 107일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시겠어요? 네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하차이서 멘포가 있어요 을야차차 어떻게 하세요? 을야차차 을야차차 을야차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을야차차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하니 배우님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벽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가고 제가 한 천년부터 배우를 했는데 이렇게 팀워크 좋은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팀워크 좋지 않은 작품 중에서 나올 확률보다 근데 이제 팀워크가 있다고 해서 또 다 좋은 작품이 네 네 이렇게 팀워크 좋은 작품 속에서 팀워크 작품이 나왔다는 거 자 우리 이제 팀워크도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호작업을 완벽해 그.. 지금 아직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처도 보내드릴게요 네 요즘 여러분들 꽃 구경 많이 하시죠? 오늘 밤 KBS1 8시 30분 을야차차 레인생 구겨오세요 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저 멘트를 원래 제가 이제 제가 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저녁 KBS1TV 새 저녁 1일 드라마 을야차차 레인생 저녁 8시 30분부터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을야차차 레인생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종현이었고요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느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인사도 하고 소름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둘은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ушки짓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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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언니 장지언니